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승 없애면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a 5승을 곱해 보면 a 6승 a 10승 5승 곱했으니까 a 4승 1 3 3 하기 전에 a 6승으로 묶으면 a 4승 더하기 1 약분 해서 a 6승 3이에요 이런 힌트로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또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a 6승 곱해 보면 주어진 식은 a 8 a 10 a 12 6 곱해 쓰니깐 a 4 a 2 1 a 8로 묶으면 약분 되겠죠 a 가 3의 6분의 1 승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3의 6분의 1 승에 대해서 8 승돼요. 4 승이 되니까 a 의 3 분의 4 승이 되고 가분수면 3 분의 4를 1 더하기 3 분의 1 뭐 이런 힌트로 표현을 해서 a 랑 세제곱권의 3 이렇게 표현해도 a 란다 갑자기 a가 나오지 3인데 이런 힌트로 쪼개서 생각을 해도 되고 3 곱하기 그냥 이 자체를 제곱권으로 표현을 해서 세제곱권 속에 3의 4 승이 있어요 라고 표현해도 되고 현재는 객관식이니까 맞는 답을 이렇게 찾으면 되죠 첩이 거쳐지는지는 arriv다 다시 40분의 1번 너는 가기는 안싶어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더 나아가 돼 마시kä 모든 자리 되니까 05-3 1금의 6금 썩고